굿모닝뉴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이 당시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계속 보시면서 그들의 직분과 상관없이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문안받고 일부러 눈에 띄어가지고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긴 옷을 입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긴 옷은요.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예복, 의복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인의 신분을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외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골라앉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높은 자리를 찾고요. 잔치, 어떤 파티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좋은 자리를 선호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혹시라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또 그걸 받지 않으면 또 섭섭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 봤으면 좋겠고요. 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여러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과부가 되면 남편이 먼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석의관들이 남은 이 재산, 과부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층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문화권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언제든지 내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자산을 몰래 챙기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과부는 이 당시에 사회적 약자고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남은 재산까지도 도용하고 또 몰래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고 혼날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과부가 두 랩돈에 헌금을 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이 동전 두 개 넣었지만 전재산이다라고 하면서,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헌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욕심의 삶, 또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유하는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경험, 명예, 이름값, 또 돈에 많고 적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눈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욕심을 더 챙기고, 내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경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하고 정말 진실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한 자녀, 순전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순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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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